국내 최대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한 박노훈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나눔 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노훈 목사는 신촌 성결교회에서 이 취임패 전달로 이사장 취임식을 대신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할 월드비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박노훈 목사는 전임 이사장인 이철신 영락교회 원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7일 신촌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도록 예우했습니다.